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도망친 노비의 딸 한양에 사는 선비 집에 있던 노비가 어느 날 밤 몰래 가족을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이튿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선비는 노비를 직접 잡겠다며 호남으로 갔습니다. 그 노비의 고향이 호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방 돌아오겠다던 선비는 한 해가 지나도록 강감무소식이었고 여러 차례 해가 바뀌어도 선비는 그 어떤 정갈조차 집으로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선비의 아내는 어찌할 바 모르고 안절부절하며 그저 인내의 세월을 보냈고 그 아들이 열다섯 살이 되자 어미에게 하직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종적을 찾기 전에는 맹세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 이어 소중한 아들마저 잃어버릴까 싶어 만류했으나 아들은 자식된 도리로서 그럴 수 없다며 기어코 길을 떠났습니다. 젊은이는 호남에서 구걸로 연명하면서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떤 고울에 이르러 관청에서 고울원의 아들이 글공부하는 책방에 불때는 이를 돈받고 맞다 했습니다. 젊은이는 손으로는 책방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면서 임으로는 옛글을 외웠습니다. 비록 현재는 신분을 감춘 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나 훗날 과거를 보려는 꿈이 있는 까닭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충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책방 도령이 기특하게 여겨 아꼈으며 원님도 같은 생각으로 젊은이를 칭찬하며 아꼈습니다. 너는 시간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는구나. 사떠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한 젊은이를 칭찬했는데 딸을 가진 그 고울의 호장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호장은 고울 구시라치의 우두머리를 이루는 호칭입니다. 그 무렵 사위깡을 고르고 있던 호장은 지금 하는 일은 보잘것 없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범해 보이는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나의 사위가 되는 게 어떠한가? 뜻밖의 제안을 받은 젊은이는 막연하게 무작정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기보다 장인을 얻어서 보고 듣는 경로를 넓혀 합심해서 아버지를 찾는 게 빠르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장이니 어떤 도움이 든 받을 수 있을 거야? 젊은이는 이런 심산으로 기꺼이 호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기 신문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젊은이는 일단 하던 대로 생활하면서 언젠가 말할 기회를 살폈습니다. 젊은이는 새로 맞이한 아내를 잘 챙겨줬고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을 잘 성기면서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방을 새로 도배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도배할 종이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있을 걸세. 호장은 못 쓰는 종이 두부마리를 가져와서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방을 도배하던 중 무심코 작은 종이의 내용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기엔 자기 조상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그 아래엔 노비들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장의 정체는? 정황상 호장은 자기 집에서 도망친 노비가 틀림없었습니다. 단순히 몸만 탈출한 게 아니라 노비 문서까지 챙긴 치밀한 완전 범죄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젊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종이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걸까? 여기에 오시기는 했을까? 호장이 정말 우리 집 노비일까? 젊은이가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눈물 흘릴 때 호장의 어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방에서 나와 매형이 울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지? 이에 큰 처남이 매부가 우는 모습을 몰래 보고는 매우 놀라며 걱정했습니다. 틀림없이 큰 재앙이 일어나겠구나. 저 사람은 예전에 죽였던 주인의 아들이니 오늘 밤 반드시 제거해야겠어. 큰 처남은 매부 몰래 집안 사람들을 따로 불러 상의한 다음 누이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내 남편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나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잠든 그를 이불로 싸다가 구덩이에 파묻어 버릴 테다. 큰 아들 말에 호장은 반대했습니다. 일전에 여기로 찾아온 주인을 내가 죽인 일도 마음에 걸리는데 또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느니라. 호장은 차마 그럴 수 없다며 살인 계획을 만류했으나 큰 아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큰 벌을 받게 된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밤 매부를 없애지 않으면 양반 주인을 죽인 죄로 우리 가족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큰 아들의 말에 모두 더는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고 호장의 딸은 오빠의 확인 눈길에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호장의 딸이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대신 죽겠다면서 남편에게 옷을 바꿔 입고 나가라고 권했습니다. 잠깐 생각에 잠긴 남편은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한 후 한밤중에 여자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숨어 지켜보던 호장의 큰 아들을 비롯한 여러 장경이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사람을 이불로 쌌습니다. 여인은 전혀 반항하지 않고 이불에 쌓인 채 들려나가 그대로 구덩이에 파묻혔습니다. 장경들은 빠른 동작으로 구덩이 위에 흙을 끼얹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는 곧장 관하로 들어가 급박한 상황을 알렸고 깜짝 놀란 원님은 수화를 출동시켜 범죄자들을 모두 붙잡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인은 이미 숨져 있었고 뒤늦게 사람이 바뀌었음을 알게 된 가족은 통곡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원님은 죄인들을 보고 호령했습니다. 노비 신분을 속인 것도 모자라 주인을 죽이다니 내놈들은 정령 인간이 아니렸다. 원님은 호장 가족을 모두 죽이되 여인의 아비인 호장에게만 형벌을 내린 다음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신해 자진하여 죽은 여인의 무덤에는 충비, 열려, 효녀의 묘라고 새긴 비석을 세워주며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사건을 주도한 호장의 큰아들을 비난하는 한편 외로운 죽음을 택한 여인에게 봉경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